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굉장히 바빴어요. 지금도 사실 되게 바쁜데요. 강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영상을 찍어야겠다 마음은 가득했는데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안하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또 시작해봤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권한 위임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Z세대같이 이렇게 젊은 세대 있잖아요. 젊은 구성원들. 이 젊은 구성원들이 굉장히 극혐하는 리더 스타일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 매니징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직장생활을 시작했던 신입사원 시절 있잖아요. 이때 이제 제 사수는 아니셨고 제 사수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고 같은 부서에 근무하시는 우리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대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제게 어떤 업무 하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하셔도 충분히 이미 이해했는데 이런 생각이 듬에도 불구하고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설명을 이제 또 했다는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여하튼간에 일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진짜 뭐 정말 심할 정도로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진짜 단계별로 이렇게 확인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진짜 이 정도였어요. 예를 들면 김준씨 전화 걸 줄 알죠? 내선 전화 걸 줄 알죠? 이 정도였던 거예요. 제가 회사를 다니시는 그때가 얼마였는데 그래가지고 알죠? 저한테 해보세요. 대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번 누르고 010 뚜뚜뚜뚜뚜뚜뚜 뭐 해가지고 딱 걸리면 아아 거실 줄 아시네? 뭐 이런 신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진짜 일이 너무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차라리 뭐 이럴 거면 기기를 시키지 왜 나를 시키냐? 진짜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후에 이제 이 선배님하고 뭔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최대한 피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이 너무나도 재미가 없으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이 바로 권한위임, 영어로 인파워먼트다 라고 하는데 제가 리더십 강의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강의하면서 만나 뵙는 리더분들, 팀장님들이 주로 많고 종종 임원분들하고 할 때도 있고 이러는데 인파워먼트 많이 하시라고, 권한님 진짜 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경영 환경 자체가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직들이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직적 조직,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수평적 조직에서 발휘되어야 하는 리더십이 바로 임파워먼트다 라는 주장이 여러 연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임파워먼트 하면 좋은 점 많죠. 진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구성원들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자기 효능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자신감 같은 개념이죠.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나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자기 일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야 라고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시켜서 하는 일보다는 스스로 내용이나 방법을 결정하면 좋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어떤 장점들이 있느냐. 뭐 일에 대해서 뭐 좀 긴장감 이런 것도 좀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당연히 줄어들고 이직률도 당연히 낮춰집니다. 이것들 말고도 굉장히 많이 많은 효과들, 좋은 효과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에서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좋기만 할 것만 같은 임파워먼트가 부정적 효과는 없겠느냐. 네거티브한 측면이 왜 없겠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 주장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성원들이 뭐 상황이 좋지 못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임파워먼트가 됐을 때 또 구성원이 권한이나 책임 같은 거를 좀 받을 준비가 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더 큰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이 임파워먼트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임파워먼트를 한다는 거 결국은 권한이 임한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업무의 양적인 측면에서 늘어나거나 또는 질적인 측면에서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투입하게 되면서 사람이 이제 지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학문적으로는 직무 과부하. 직무 과부하 걸렸다. 이 얘기입니다. 워클로드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또 많은 연구에서 또 제시가 됐는데 국내에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최근에 하나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보다가 재밌어가지고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연세대학교의 이준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논문이라고 보니까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뵌 적도 없고. 어쨌든 근데 이제 저널에 좀 실려가지고 봤는데 재밌어가지고 소개해드립니다. 임파워먼트가 이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데 동시에 방금 말씀드렸던 워클로드 있잖아요. 이 직무 과부하. 여기에도 이제 영향을 준다는 점이 차관한 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임파워먼트를 이제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는 권한 측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책임 측면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권한이 늘면 당연히 만족스럽잖아요. 내가 이제 권한이 생겼으니까. 이건 뭐 다 내 뭐 그거야.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막 아우 책임은 져야 돼요. 그럼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왜 그 저기 뭐죠? 회사에서 이렇게 팀장님들하고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권한은 하나도 안 늘고 책임만 왕창 늘던데요?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게 네거티브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이 무작정 임파워먼트를 하자 이 개념이 아니고 이 적정한 수준에 대한 임파워먼트에 대한 적정한 수준이 뭐냐라는 이러한 고민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임파워먼트 개념 중에서 이 권한 부여라는 개념이 있고 책임 부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이제 권한이 늘면 좋고 책임을 늘면 부담스럽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권한 부여 같은 경우에는 직무 만족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직무에 만족스럽다. Job Satisfaction이죠. 그리고 책임 부여 이거는 직무 과부와 워컬로드에 영향을 준다. 뭐 당연한 결과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임파워먼트라고 권한 유임이라고 이렇게 퉁쳐 생각해보기보다는 권한 부여 측면에서 또 책임 부여 측면에서 좀 나눠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리더 입장에서는 구성원들을 이렇게 키운다.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더 큰 권한을 주면 줬어요. 이렇게 줬어요. 그때 구성원이 아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낀다. 또는 그렇게 반응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권한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구성원들한테 임파워먼트를 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구성원의 직무 과부와 이걸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 또 재밌는 결과인데 이 연구에서 권한 부여가 직무 만족에 영향을 줄 때 있잖아요. 권한을 부여하면 직무 만족이 올라간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책임 부여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 둘의 관계를 강하게 조절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조절한다는 얘기는 권한이 부여가 되면 직무 만족이 커진다. 이 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조절변수. 그러니까 책임 부여가 딱 들어오면서 이들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권한 부여가 많이 대면 될수록 직무 만족도 올라가는데 여기에 책임 부여도 이에 준학이 같이 커지면 직무 만족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한 부여가 커지는 만큼 책임 부여도 그만큼 커져야 직무에 더 만족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어서 참 재밌다라고 읽으면서 이렇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